저희 탑승자리 앞에서 촬영 진행 중입니다. 조금만 양해 푸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손님께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하실까요? 네, 좋습니다. 서로 밀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촬영할게요. 첫 번째 표지 화면 잡아보시면 좋아요. 촬영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두 번째 표지 화면 지어보실까요? 예쁘게 하트. 네, 아버님도 서로 하트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장치만 되실 것 같아요. 네, 장치만 되실 것 같아요. 다음 편에 가서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. 네, 아버님께서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.